택시 타는 데가 어디야 도대체? 택시 타는 데가 어디야 이거? 내가 어떻게 알아? 나도 너무 좋아 아빠 물어보고 왔어 저기 스타벅스 있는데 스타벅스 마지막에 가면 택시 스테이션이래 아 그래? 너희들 아까 땡땡이 칠 때 다 물어보고 왔어 뭐야 누가 땡땡이셨어? 아휴 얘네들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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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스타벅스가 안 보이는데? 저기 있어 보여? 어 저기 있어 진짜 보여? 어 있어 아니 진짜 보이냐고요 안 보여 택시 여기 택시 여기 택시 택시 뭐지? 여기 택시 주차장이라는 거 같은데? 아니 뭐 타고 가야 되지? 택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택시가 없어 그러면 어떡해 야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여기 먼저 온 사람이 있거든?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네 그랩을 불러야 된다는데? 그랩? 그랩이 그런게 낫다 왠지 개인이 하는 어어 그런거 같은데? 어플 깔아 있는데 잠깐만 어떻게 해? 아휴 진짜 아빠 그런거 좀 공부하고 와야지 내가 아빠 바빠서 오면 시간이 없잖아 와 택시도 없대? 택시 없으면 어떻게 해? 잠깐만 스타벅스 앞에 와이파이 잘 되지 않을까? 스타벅스 가서 내가 어플 좀 가자 아휴 진짜 여기 와이파이 하나 있어 와이파이 어디에? 어어 아잠깐만 전이야 어 아 난리 와아 이 데이터가 지금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서 안되니까 내가 자아씨한테 혹시 가는지 물어볼까? 어 그래 물어봐 암연하게 생겼잖아 자아씨는 어 물어봐 어떡하지? 말잇 어 잠깐만 어디가야 되지? 영어 되겠나? 아 아 아 아 아 아 택시 쿠폰 아 아 택시 쿠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택시. 뭐 조용히 아 아 ass 택시 택시 쿠폰을 샀어 아 타 겁니 택시 쿠폰을 실제로 아 아 그거rec ? 그 indicated 이렇게 맛있는데 좀 먹어야만 해 맛있어 42 42 오케이 땡큐 안 받아 여기 안 받아 참도 안 받아 갈 뻔 했어 가자 나오니까 택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희 가서 택시 티켓을 사고 택시가 타면 되나 봐요 어우 다행이다. 근데 정철제인가봐. 차 밀려도 무조건 42원인가봐. 기가 가는 데까지. 진짜 가깝다. 응. 그래. 그래도 가자. 와 드디어 차 탈 수 있겠다. 아 그러네. 차 타라. 이제 타. 정이서. 아 그래요? 아! 운전석이 반덕입니다. 아! 혼인가봐. 아저씨 사람이 엄청 좁게 자리시나요? 약간. 주유소니. 얼마야. 네, 여기. 차이지? 네. 주유소니 잘리겠는데. 그 주유 좀 뭐 안해? 어? 어? 예. 이쁨범 소원이라고 보내가? 오! 예. 그 line? 그 쪽이. 그 쪽 고장? 와 중국을 잘해 보고 왔다 와 중국이 엄청 잘해 와 내가 아저씨랑 누구 하잖아 오 아까도 나도 좀 할 줄 아는데 자기 진짜? 왜 상해가서 물이 안 했어? 그치에서 타기에 보이소 좀 보고 왔어 말레이시아에 허어교가 많잖아 이 아저씨를 휘커디커봤는데 뭔가 그러니까 우리 우리 쪽 우리 쪽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중국을 할 줄 아세요? 물어보니까 어? 뭐 할 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지? 네? 들었잖아 옆에서 나도 대충 Can you speak Chinese 하는 거 들었어 하하하하 너도 중국은 할 줄 아냐?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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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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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거 같은데? 응 걔데데데데데데데 아아 아 아 아 아 아 이쁘다 오 진짜 아 어 봐봐 이게 쉽지도 않은데 마스크 벗어들어 아 이봐 왔어 어떻게 해서 너무 쉽다 이봐 이야 내가 쉽다 쉽다 하는데도 하는 건 안 하네 시올라 시올라 뭐야 시올라 시올라 야 여기 살아도 되겠다 그치? 할 수는 있겠다 어어 야 여기와도 걱정 없네 네 그치? 어 오 뒤에 이쁘다 아니 어디 가든 다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을 수 있어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을 뿐이지 어어 만약에 그 사람이 검증 안 된 사람이면 위험하지 어어 근데 안주신 되게 착하게 생겼나 어 엄청 착하게 생겼나 아니 근데 몰라 특히 몰라 그런 거는 아 못맞지 얼굴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돼 사람은 우리는 아빠 믿어 그대야 아빠 착하게 살았을 거라 믿어 근데 여기 테크인하는데 맞지? 나도 맞는 거 같은데? 야 근데 이래 습한 느낌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우리나라 여름보다 더 습한 거 같은데 헤브로부터 좀 꺼내주세요 헤브로부터 좀 꺼내주세요 힘들게 왔다 그러게요 나는 택시가 그럴 거라는 거 상상도 못 했어 나도 야 그래도 도착했네 어우 맛있겠다 빨리 씻고 사자 물 있어? 빨리 가자 가자 있겠지 아니 돈 내고 먹는 거면 그냥 먹어 돈 내고 65267이니까 65267 저쪽 저쪽으로 가세요 652627 왠지 커넥팅 놈 같은데? 한 개 퀸이고 한 개 트윈이니까 652627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어? 예 652627 여기 밖인 거 같아요 오우 밖이네 652627 왼쪽 같아요 6627 왼쪽 같아요 662627 여긴 거 같아 여기 두 개 여기다 자 일단 들어가서 아 잠깐만 솔직히 킹 자면 힘들잖아 들어가서 킹인 사람들은 킹으로 자고 트윈인 사람은 트윈으로 자는 거야 오케이 너는 뭐 하면 좋겠는데? 낙킹 너희는? 낙킹 엄마는? 킹 아 엄마도 한 개짜리가 좋아? 채훈이랑 같이 붙어져야 할 수 있겠어? 아 아니야 나 채훈이 자면서 발차기 하는데? 자 봐요 무슨 방일까요? 잠깐만 왜 안 열리지? 아니 우리 아니 우리 문이 안 열려 계속 기다려봐 어휘 아휘 자 우리 방 뭐지? 어 자자자자자 자 과연 우리 방은? 자 우리가 트윈이니까 트윈이니까 아 과연 과연 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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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기만 해 들어와 알았어 빨리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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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방이 킹입니다 우리 방이 킹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그게 끝이 아니야 응 왜 아 이게 짐대 조개 오 오 예 오 어 붙어있네 짐대 조개가 어 나 여기 원인 여기야 오케이 와 여긴 뭐지? 어 옆에 막 달 수 있어 이쪽에만 열 수 있어 좋겠다 어 좋다 과연 생각보다 좋은데? 어 어 아 예쁘다 근데 저기 우와 화상실 봐봐 엄청 예뻐 우와 원이야 뭐여게 엄마 여기서 찍어줄게 아니 하하하하 나 짐 붙여봤고 어 자자 자 한번 열어봐 어 저기요 열어 이거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코넥팅 룸이었어요 아 아 우리가 킹이 걸렸어 아 좋겠다 좋겠다 자 빨리 씻고자 아 잠깐 번호도 저기 가봐 빨리 들어가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샤워할 때 아빠가 찍어줄게요 어? 자 저희 좀 힘들게 호텔에 왔습니다 아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봤었죠? 비행기에서도 편집하면서 왔어 하하 하하 내일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어 자 문 닫을게 문 열리지마 어 점심 조심 하하 하하